자, 우리 이제 연결 두 번째 시간으로 내부거래 제거하는 걸 배울 건데 화면을 좀 보시면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 그림을 그려봤었죠? 그래서 B회사,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가 이만큼 있고 이만큼이 순자산 공정가치 장보금에 이만큼이 공정가치와 장보금액의 차이인데 A회사가 50%를 초과해서 취득하게,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이만큼의 이전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만큼만 돈 주문되는데 돈을 더 줬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영업권이 된다고 했었죠 나머지 이 정도, 여기 면적은 내가 아닌 B집의 지분이 갖고 있는 B집의 지분이 된다고 했었고요 문제는 뭐냐면 연결이 힘든 게 주식을 취득해서 지배력을 취득하는 시점에만 한 번 재무제표를 합쳐보는 게 아니라 매기말 계속 재무제표를 합쳐본다고요 매기말 매기말 계속 재무제표를 합쳐보기 때문에 모두 궁금해요? 기말에 이 회사가 다 합쳤을 때 진짜 단기순이익이 얼마냐도 궁금하다고요 그럼 여기 A회사와 B회사의 단기순이익이 있는데 여기 투자평가 차익이 나와 있는데 저희 시험에 투자평가 차익의 생각이 나오지 않아요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우리 여기 보시면 장보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개별재무제표에서 B가 갖고 있는 토지가 100억이래요 공정가치가 150억이래요 그럼 50억만큼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되니까 50억만큼 추가로 더 잡아줬잖아요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억짜리 건물인 장보금액은 100억인데 공정가치는 150억이에요 그럼 50억만큼 더 잡히죠? 연결하게 되면 공정가치로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건물을 감가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A회사 개별재무제표에는 건물을 100억을 기준으로 감가 생각했을 텐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150억을 기준으로 감가 생각하기 때문에 감가 생각비가 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저정해주는 걸 투자평가 차익이라고 하는데 저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이번엔 나올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정가치와 장보금액의 차이는 건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통 토지로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걸 강의했었는데 저희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무시하시고요 영업권의 상각은 아시죠?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 투자주식이라고 떠있기 때문에 영업권이 안 보이지만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영업권이 보이기 때문에 영업권을 상각해줘야 된다고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조정호 단기순위기 나와서 요금액을 여러분 A라고 하고 요금액을 B라고 한다면 지배회사 A는 A 내 조정호 단기순위기에다가 B 곱하기 내 지분율이 만약에 60%라면 60%를 곱했대요 요게 뭐가 됩니까? 요게 지배회사에 귀속되는 단기순위기 된다고 했었고 요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지분법 손익 반영 후 단기순위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건 지분법 반영 전 필기를 해주셔야겠죠? 지분법 반영 전 단기순위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B 회사의 단기순위 조정호 단기순위기 중에서 40%는 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걸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B 지배 지분에 기속되는 단기순위기라고 했었고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뭐라고요?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연결 단기순위기라고 했잖아요? 저희 시험에 연결 단기순위기도 꽤 많이 물어본다고 했었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보시면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나온 김에 구조를 잠깐 보면 그럼 우리 연결하고 나면 재무상대표 모양을 보면요 연결하고 나면 A 회사의 자산 장부 금액이 오고 B 회사의 자산 공정가치가 오고 종속기업 투자주식만큼 빠지니까 이전 대가만큼 자산이 빠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영업권이 오고 그쵸? 사실 부채는 거의 안 물어보는데 A 회사의 부채 장부 금액 B 회사의 부채 공정가치가 오게 되고 중요한 건 뭡니까? 100%가 온다고 그랬죠? 100%가 그쵸? 그리고 여기 A 회사의 자본이 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B 지배 지분이 뜬다고 그랬다고요 B 지배 지분 그래서 저희 시험에 말하던 게 저희 시험에 물어보는 게 영업권이 얼마냐? B 지배 지분이 얼마냐? 요렇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자산총액이 얼마냐? 연결총액 자본총액이 얼마냐? 요렇게도 물어본다고요 근데 이건 A 회사가 B 회사의 B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서 지배력을 획득했을 때 지배력을 획득하는 그 시점에 제공상태표고요 기말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기말이 되면 우리 앞에 그림에도 나와있지만 기말이 되면 B 회사의 조정 후 단계 순익을 나와 B 지배 지분이 나눠먹기 때문에 이만큼 어디 들어가? 이만큼 B 지배 지분에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말 시점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B 지배 지분이 얼마냐? 이 B 곱하기 40%에서 B 지배 지분이 얼마냐? 요거 물어보기도 해요 그렇죠? 뭐 근데 어렵지 않지 고조상으로 그림 그리면 되니까 근데 저희 교재는 안 칠러 있는데 저희 심장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연결이익익력이 얼마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연결이익력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A 회사의 기초이익력에다가 이거 더해주시면 돼요 지배 회사 귀속되는 단계 순익이요 요거 더해주시면 기말에 연결 이익력이 나옵니다 필기하시면 연결이익익력을 가끔 물어보기도 해요 기말 시점에 보통 기말 시점에 지배력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지났을 때 기말 시점에 문제를 물어보는 게 지배 회사 귀속 단계 순익이거나 비지배 지분 귀속 단계 순익이거나 연결 단계 순익을 물어보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또 물어보는 게 기말 시점에 비지배 지분의 장부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연결이익력이 얼마인지 물어볼 수 있는데 연결이익력은 기초의 이익력임에다가 지배 회사 귀속되는 단계 순익을 더해주면 그게 연결이익력입니다 괜찮죠?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봤어요 이거만 있으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하나 얘기를 안 한 게 있죠 뭘 얘기를 안 했죠?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무엇을 얘기를 안 했나요? 이걸 얘기를 안 했잖아요 내부 거래 제거 내부 거래까지 얘기해야 저희가 100%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일단 내부 거래는 여러분 제가 논리를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논리를 좀 이해하시고 마지막에 제가 계산 툴을 써드릴 거예요 그게 뭐야 계산 툴을 적어드리면 그걸 외우시면 돼요 문제 푸는데 사실 전혀 지장이 없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내부 거래 제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 제가 필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림을 그려서 보면 여기 A 회사가 있다고요 B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A 회사가 A 회사가 밖에서 8만 원짜리 재고자산을 사왔대요 이걸 갖고 있다가 B 회사한테 10만 원에 판매했대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왕이면 우리 거래처한테 파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관계사한테 파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A 회사 개별 재무제표 입장에선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요 매출 10 현금 10 그리고 재고자산이 없어졌으니까 재고자산 8 매출원가 8이요 이렇게 기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B 회사가 이걸 받아서 밖에 판다고요 15만 원에 이렇게 팔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팔게 되면 매출은 15 나오고요 현금은 15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재고자산 얘는 10원에 구입했으니까 재고자산 10원이 없어지면서 매출원가 10원이 없어질 겁니다 B 회사의 개별 재무제표는 이렇게 표기할 거라고요 그럼 우리 연결 받지만 지배력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A 회사와 B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합친다고 그랬죠 기말 시점에 다시 재무제표를 합치게 되면 자산과 부채만 합치는 게 아니라 뭐도 합쳐요 손익도 합친다고요 그럼 A 회사의 개별 재무제표에 매출 10 매출원가 8 B 회사의 개별 재무제표에 매출 15 매출원가 10 10 있었는데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연결 재무제표를 맞추게 되면 매출 25 그 다음에 매출원가 18이 떠서 이익으로 7원이 계산될 거라고요 이게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안 괜찮죠 왜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연결은 이렇게를 하나의 회사를 본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8월에 사와서 15원에 판 거거든요 저희 집에 딸이 두 명 있어요 6살 4살 있는데 얘네들이 참 웃겨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놀다가 동생한테 동생아 언니 방에 놀러와 막 이런다고요 언니 집에 놀러와 막 그러고 동생도 언니 내 방에 놀러와 내 집에 놀러와 그런다고요 그럼 제가 보고 있다가 정색하면서 얘기해요 얘들아 이리 와봐 아빠 집이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장난감을 자기들끼리 거래한다고요 내 거 줄게 언니 거 줘 어 그래 받아오고 그런다고요 제가 볼 땐 다 제 거거든요 무슨 얘기 하고 싶으시냐면 연결하게 되면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8원에 사와서 15원에 판 거예요 얘네들끼리 거래한 건 자기들끼리 거래한 거고 내가 나한테 거래한 거기 때문에 연결 재무재표 입장에서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연결 재무재표를 만들게 되면 연결 재무재표 입장에서는 얼마가 돼야 돼요? 매출은 15만 되고 매출 원가는 8원만 돼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단순 합산해서 지금 단순 합산한 재무재표에서는 매출 25 매출 원가 18원 써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돼요? 얘 내부에서 거래하는 건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결 조정 붕괴로 뭘 해주냐면 이걸 해준다고요 기말에 야 너 이거 뭐야 매출 10원 취소해 너 이거 뭐야 매출 원가는 매출 원가 10원 취소해 이렇게 표기한다고요 이렇게 표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에서 매출이 10원 빠지고 매출 원가가 10원 빠지게 되니까 정확히 우리가 요구하는 매출과 매출 원가가 나오게 되겠죠 이게 내부 거래 제거예요 별게 아니죠 다만 A가 B한테 팔고 B가 밖에 팔았으면 문제 될 게 있나요? 없어요 손익에는 사실 문제 될 게 없다고요 왜냐하면 매출 없어지면서 매출 원가 없어졌기 때문에 수익 비용이 정확히 동일한 금액으로 상세됐기 때문에 어차피 연결 단기 손익 조정 후 단기 손익 기준에서는 조정할 게 사실 없다고요 이런 건 사실 문제가 없네 매출의 볼륨과 매출 원가의 볼륨만 줄어드는 거지 이익은 똑같다고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그래서 실제로 A가 B한테 팔고 B가 밖에 팔았으면 문제 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죠 뭐냐면 B가 못 팔았어요 B가 못 팔았다고요 이렇게 되면 B의 개멸 재벌제표에 재고자산 얼마가 있겠어요? 8원이 있겠죠? 그럼 단순 합산에 보면 매출은 얼마 떠요? 단순 합산에 보면 매출이 10원 뜨고요 매출 원가가 8원 뜹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이 8원 뜨겠죠 단순 합산하면 근데 연결 재무제표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연결 재무제표 입장에서 보면 매출이 어딨어 지금 하나의 회사로 보면 밖에서 8원짜리 재고자산 사온 거지 판 게 없기 때문에 매출이 없다고요 안 팔았으니까 매출 원가도 없지 그렇죠? 아이고 누구 재고자산 8이라고 썼죠? 혼날 뻔했네 B가 A한테 사왔으니까 재고자산 10이겠죠 단순 합산하면 재고자산 10이 되겠죠? 무슨 재고자산이 10이야 밖에서 8원에 사왔는데 재고자산 그냥 8이라고요 10이 아니에요 그냥 8이라고요 그럼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게 뭡니까? 야 너희 지금 잘못했는데? 아니 하나의 재무제표에서 보면 매출로 인식하면 안 돼 그리고 재고자산도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 8원에 사왔는데 그래서 연결 재고 분개를 하면 이렇게 돼요 너 매출 취소해 10원만큼 그 다음에 매출 원가도 8원 취소해 그리고 너 재고자산 너무 많이 잡아놨네 2원 취소해 이렇게 회계 처리해준다고요 그럼 이렇게 회계 처리해주면 전체적으로 이익이 어떻게 돼? 전체적으로 이익이 2원 줄죠? 수익은 10원 줄어드는데 비용은 8원 줄어드니까 이익이 2원 줄어들잖아요 이익이 2원 줄어든다고요 이게 내부거래 재고예요 그래서 내부거래 재고 같은 경우에 이 표에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금액을 조정해줘요? 팔고 나서 받은 쪽이 안 팔았으면 안 판 거에 대한 이익을 조정해줘야 된다고요 안 판 거에 대한 이익을 괜찮죠? 이게 내부거래 재고입니다 그럼 하향 판매랑 상향 판매가 있는데 이게 뭔가요? 물어보신다면 하향 판매랑 상향 판매를 보면요 조정하셔야 될 게 하향 판매 같은 경우에는 A가 B한테 받았다고요 지배하는 회사가 종속 회사한테 밑에 던졌다고요 그래서 하향 판매고요 상향 판매 같은 경우에는 B 회사가 자기를 지배하는 A 회사한테 팔았기 때문에 위로 던졌다고요 그래서 상향 판매예요 그래서 하향 판매 같은 경우에는 A가 B한테 받았으면 A 회사의 단기 손익에서 조정을 해주셔야 되고 B가 A한테 받았으면 미시런 손익만큼 B가 조정해줘야 된다고요 B의 단기 손익에서 조정해줘야 된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판 쪽의 단기 손익에서 조정한다예요 아직 안 팔린 부분을 판 쪽의 단기 손익에서 조정한다 아직 안 팔린 부분을 판 쪽의 단기 손익에서 조정한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 계산 툴 좀 적용해드릴게요 계산 툴 좀 계산 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회계 처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내부 거래로 판 쪽에 매출 지워주시고 동일한 금액만큼 매출 원가 지워주시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판 쪽에 매출 총 이익에다가 미판매 비율 곱해주시면 돼요 미판매 비율 곱해주시면 돼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팔았는데 8원에 사와서 10원에 팔았대요 근데 B가 하나도 안 팔았대 그럼 A는 얼마 이득 본 거예요 A는 매출 10원 잡고 매출 원가 8원 잡았겠죠 그럼 A 입장에서는 8원에 사와서 10원에 팔았으니까 매출 총 이익이 2원일 거 아니니까 근데 하나도 안 팔았대 그럼 미판매 비율이 100%네 이런 경우에는 2원 다 취소한다고요 근데 B가 사와가지고 50%는 팔았고 50%는 안 팔았대 그럼 이거 어떻게 고쳐주시면 돼요 A가 B한테 팔아서 2원 중에서 B가 반은 안 팔았다니까 반 곱해주시면 돼요 이 숫자가 여기 들어간다고요 외웁시다 그래서 여기 뭐가 와요 매출 원가가 오게 되고요 이 금액이 여기 똑같이 들어가게 돼요 괜찮죠 그리고 뭐 해주시면 되냐면 아휴 바보 큰일 날 뻔했네 다시 쓸게요 이렇게 일단 매출에서 내부 거래로 내부 거래로 판매한 매출을 다 지우고요 반대쪽에 똑같은 금액 써줘요 매출 원가도 다 취소해 똑같은 금액을 다 취소해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뭐 해주냐면 매출 원가를 추가로 더 잡아줘요 매출 원가로 잡아주는 금액이 판 쪽에 매출 총 이익에다가 미판매 비율 곱해주고요 반대쪽에 뭐 써주냐면 재고자산 써주시면 돼요 반대쪽에 반대쪽에 요금액이랑 똑같은 금액을 반대쪽에 재고자산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봅시다 요 경우에 요 경우에 요 경우에 우리가 연결 조정 회계처리를 해보면 일단 a가 b한테 10원에 팔았죠 무조건 다 취소한다고요 매출 10원 그 다음에 여기 매출 원가 10원이요 괜찮죠 그리고 나서 매출 원가를 추가로 더 잡아주는 걸 얼마 잡아주냐면 아무튼 a는 8원에 사와서 10원에 팔았으니까 2원에 이익을 계산했을 텐데 b가 a 중에서 절반을 못 팔았다니까 50% 곱아준다고요 그것만큼 매출 원가를 추가로 잡아주시고요 이것만큼 재고자산을 줄여주면 돼요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 교재 안 써있어요 교재 안 써있어요 필기하셔야 돼요 요거만 왜냐면 저희 시험에 이렇게도 물어본다고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연결 재무제표 상으로 올바른 매출액이 얼마냐 연결 재무제표 상으로 올바른 매출 원가가 얼마냐 연결 재무제표 상으로 올바른 재고자산이 얼마냐 물어보기 때문에 요 회계처리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이거 회계처리 해서 풀거든요 그래서 요 회계처리 할 줄 아셔야 돼요 뒤에서 문제 풀 때 요거 써 놓고 그냥 문제 풀 거예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여기에 들어갈 금액은 얼마입니까 여기에 들어갈 금액은 얼마에요 여기에 들어갈 금액은 요 금액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기 들어갈 금액은 어떤 금액이 들어간다고요 판쪽에 판쪽에 매출 총이익에다가 미판매비율을 곱해서 a가 b한테 팔았으면 a에서 빼주고요 b가 a한테 팔았으면 b에서 빼준다고요 요 숫자를 괜찮죠 내부거래 제거 뭔지 좀 알아야 되나요 아 몰라도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논리 아 이런게 내부거래 제거구나 이해하셨으면 계산 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끝입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나면 저희가 연결 계산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어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 추가로 좀 써놓으시면 여기서 추가로 좀 써놓으시면 저번 시간에 썼는지 기억이 안 나네 추가로 좀 써놓으시면 문제에서 주식 배당 같은 거 나오거든요 무상증이잖아 문제에서 주식 배당이나 무상증자 나오시면 그냥 지우시면 돼요 저희 문제 푸는데 전혀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배웠지만 주식 배당이나 무상증자는 자본총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회계 처리할 게 없어요 비회사 입장에서도 무상증자나 주식 배당하면 주식 수가 늘어나지 자본총계가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결해서도 영향을 못 미칩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계산 문제 다 정리를 계산 문제 대비한 프리 툴을 다 정리해 봤고요 좀 이따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선생님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요 다른 거는 할 거 없나요 네 없어요 제가 알기로 내부거래 제거 자기들끼리 돈 빌리는 것도 있고 땅 파는 것도 있던데요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계산 문제는 그래서 아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좀 이따 말 문제로만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우리 342페이지 보시면 연결 재무제표에 주의사항이 있는데 주의사항 잠깐만 볼까요 보고서에 불일치가 있는데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진로가 있고요 진로 밑에 진로 재팬이 있다고요 진로는 12월 말 결산이거든요 진로는 12월 말 결산인데 일본 회사들은 3월 말 결산이에요 보통 3월 말 결산이나 6월 말 결산이 많다고요 보통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진로랑 내 사회자회사의 결산일이 틀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재무제표 다시 만들어 야 너 나한테 맞춰야 되니까 나는 12월 말이니까 너는 일본에서는 3월 말 재무제표를 만들더라도 12월 말 재무제표를 다시 만들어 그래요 너무 비합리적이잖아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3개월 이내라면 그냥 이용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합쳐요 읽어보시면 연결 재무제표는 동일한 보고기간 종료일에 작성된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한다 그러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의 보고기간 종료일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냥 써도 된다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3개월 3개월 이내라면 됩니다 오답용으로 뭐 나와요? 6개월 6개월은 안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 회계정책의 일치가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계정책이 일치를 해야죠 다만 종속기업이 한국채택국제외기기준을 쓰고 있다면 얘는 고쳐질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A회사가 있고 B회사가 있다고요 이런 경우에 A회사가 IFRS인데요 근데 나는 IFRS를 쓸 필요가 없는 중소기업이거나 비상장이면서 외감 대상이 아니거나 비상장이면서 외감 대상이래 그럼 나는 IFRS 사실 굳이 쓸 필요 없잖아요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써야 되잖아요 저한테 누가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 야 연결 안 하면 되잖아 연결은 강제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회계기준을 일치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얘도 반드시 IFRS 써야 된다고요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썼더라도 연결할 때는 그래서 뭐 남아있습니까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지배기업의 회계정책과 일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수정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 밑에 있는 애가 IFRS고 얘가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쓴대요 이런 경우에는 수정하지 않아요 이게 더 정확한 회계기준이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나와있죠 연결실체 내에 모든 기업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적용의 대상이 되거나 종소기업이 한국시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굳이 일치 안 시켜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결재무제표의 종류가 나와있는데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만 합치는 게 아니라 자본변동표랑 현금운역표도 다 합치거든요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밑에는 안 보셔도 되고 하나 오답이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익영역 처분계산서는 연결하지 않아요 이익영역 처분계산서는 주 재무제표가 아니기 때문에 연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오답 유형으로 나오는 게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도표, 연결현금운역표 그리고 연결이익영역 처분계산서를 만든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답이에요 연결이익영역 처분계산서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영역 처분계산서는 각자 주주들한테 실제로 배당을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연결을 해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연결이익영역 처분계산서는 빠진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결 저희가 내용정리는 다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말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 말 문제가 뒷부분은 좀 어려워요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는 오히려 쉽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